오, 화풀 같아, 화풀. 토마토다. 얼음의 소리를 찾아서 복스럽고 더 깊게 먹는 방송 복덕방. 오늘의 복덕방은 얼음입니다. 저희가 그냥 얼음말고 음료수 얼음을 많이 준비해봤어요. 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물을 얼리면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나는 왜 이렇게 보살 있냐, 이걸?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얼릴 때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고무재질로 얼음을 얼릴 수 있어서. 그렇지. 왔다마. 왔다마. 하아. 하아. 소리. 음. 조심. 조심, 조심. 음.. 안 차가워 x3 안 차가워 x2 자 이거 그건에 2% 2% 벗궁화 그 음룩 아름 유튜브니까 2% 올린거 나 이거 진짜 꼭 꼭 해보고 싶었어 짠 쨘 쨘 음 어 아 아 아 장갑띨까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진짜 뭐가 하삭하삭하네. 선수자, 선수자. 예뻐, 예뻐, 예뻐. 이거 약간 타코야끼 같은데. 이거 맛있어. 이렇게 올려먹는 것도 괜찮다. 와플 같아, 와플. 이거 그거 같아. 오빠야, 오빠야. 이거 4만4천원에 5만2천원에. 오빠, 이거 봐. 주사위 있었어, 주사위. 이거 봐. 고춧가루. 알갱이, 날갱이. 토마토. 토마토다. 토마토다. 맛있다. 야, 올려먹으니까 맛있네. 고춧가루. 재밌다. 재밌어요. 어. 여름 휴가 온 것 같으네. 아. 이거, 이것도 봐야 돼, 이거. 아, 귀여워. Art, Can you be mart? ар. 이구, 내가 영어 가사를 잘 모르지. heart. break. beat break. 스테이크 근데 너무 예쁘다 응 뒤에 모양이 있어서 모양대로 예쁘게 오니까 응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흘리니까 젤리뽀 같아 젤리뽀 젤리뽀 너무 예쁘다 와 와 오 오 아 예쁘다 아 아 아 아 예뻐 얘네도 너무 예뻐 아 이거 에이드로 막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아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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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대로 아 애들 좋아하겠다 너무 귀엽다 레고 레고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레고 하 자 이게 살았네 이거 얼음으로 올렸어요 작은 거 자 이렇게 놓고 오빠가 오빠가 괴물이야 어 어 어 어 아니 지금 괴물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니가 나가라 괴물아 물러거라 아 괴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대포를 싸라 예 봉 피시 피시 뭐하는거야 대포 재밌게 놀자 나 두고 놀러가 대포를 싸라 예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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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하지만 이겨라 그래 노래 봐 꽝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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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당구 내가 괴물이야 뿌잇 뿌잇 괴물이 뛰 뿌잇 capacidad 리에고성 뿌잇 뿌잇 죽죽 곰 빛 고고루 사라. 나 죽어. 안 나, 안 나. 다 찾았어. 여러분들 이번 여름 이렇게 끝더위, 마지막 끝더위까지 얼음 흘리면서 재밌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꽁랑이들 여름 더위 먹지 말고 안전하게 여름 보내세요. 지금까지 홍련아 김민기, 김민기 홍련아의 콜라 콜라 콜자 콜자?